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무척이나 좀 안좋은데 아 내가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저기 보니까 헬기가 되게 많더라구요. 근데 지금 제가 헬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이 대공 전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게 성능이 막 좋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불안한 불안한 각입니다. 이거 헬기 그냥 대놓고 오면 뭐 막지 않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굉장히 불안해 이거 위치도 아니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와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아 이거 대공을 일단 숲 쪽에 다 숨겨두자 숨겨두고 이 뭐 에이브람스도 있는데 여기서 에이브람스 어차피 쓰일 필요도 없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저쪽은 지금 육군이 불렀고 다 공군이기 때문에 공군은 어떻게든 막아내면 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낸다면 일단 그래서 일단 공군 많이 뿌려두고 어 한 세 개 정도 뿌려두고 그 다음에 정찰도 있어야 돼. 맞다 정찰도 배치를 해두고 음 이쪽에 정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정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전차 쓰지마 이거는 싸구려 전차 좀 흩뿌려놓고 저기 일부러 전차 잡으라고 뻘짓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스 완벽해 자 보병들은 다 숲속에 숨겨놓고 땡크도 다 숨겨놨 다 숨겨놓고 지휘부는 좀 뒤로 빼주고 이제 좀 있으면 겁나 몰려겠네 개무섭다 오케이 어차피 육군 와봤자 아마 모셔 어? 벌써 왔어? 야 출격 출격 호네 출격 호네 출격 그렇지 잡아줘고 자식들의 말이야 어디? 감히 벌써부터 까불치나? 오호 호네 더 뽑아 이번에 호네 수로 간다 오면 바로 그냥 미세남방 먹겠습니다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들어와 철통망하다 지금 대공전차 4대 그 다음에 호네 지금 3개 준비중이고 어 어 별거 아니구요 어 얘네 왜이렇게 대놓고 오지? 아 자 헬기스가 오기 시작했죠 어 바로잡아야돼 헉 미치 미치 저리 안가? 여기 오면 죽는다 아 아 아 이거 너무 많이 돌아 애들이 맞겠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내가 가비 가비 자 같이 잡아주구요 아 그래 맞추기로 하네?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탄이 없어 지금 얘네 이미 두룸 많고 얘가 지금 탄 다 떨어졌고 탄 비축해지고 오케이 이거 정찰 잠깐만 이쪽으로 오면 이거 대공 맞지 않나? 프랑스한테 호네스 우리 호네스 호네스 한번 시원하게 호네스 아 각이 안 나오는거야 지금? 아 순수하게 지나가네 아 호네스 기대했는데 자 다시 숨구요 자 호네스 아 그렇죠 호네스 나이스 각도 자 호네스 이제 수고했으니깐 자 이제 집 들어가서 쉬구요 돌텐데 왜 안오지? 아 이쪽에 온다 수홍 보호 두대 보자 이쪽에 보호병도 있고 전차 있으니깐 눈 안겨 봤겠지? 아니 아닌가 이거 저 불안하다 이거 전차를 아 저 더 뽑자 이거 혹시 보니까 어허허허허허허 아 저리 안 꺼져? 이것들이 자꾸 어허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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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놓쳤으면 얻어 맞혀버렸네 그래 호네스 쳐주시키구요 맞는거 아니지? 오우씨 기겁했다 와 와 정확도 겁나 좋네 정확도 무엇 어? 디디디디디 딜을 봐 딜 아 이쪽으로 많이 오네요 랩터 이거 좀 보내 볼까? 아 이제 랩터가 아니고 호넷 야 나이스 샷 잘 왔습니다 자 우리의 호넷 친구 자 집으로 복귀하시도록 통참을 뛰어볼까? let's fight 어? 찾았다 잡았다 주차 잡아줘 섬 그리지 한 바퀴 돌면서 나이스 오훌 웃 architects 좋았습니다 옙 호rot valle 낙 수간만 한 데도 안 맞은다 좋아 충격을 한번 봐 요거 이제 또 잡아주면 될것 같고 뭐야 뒤에 또셨네 호네스 이 잡아야 돼 호네스 이겼다 오케이 완승 아주 스무스하게 이겼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철원지역 격퇴를 시켰고 아 자 문제가 이제 영덕 쪽인데 대공 잠깐만 포병 대공 전차 전두병 대공 얘네 전차 별로 없거든 첨화 열대 정도면 야 이거 어차피 케원이 있으니까 그냥 힘으로 뚫어도 될 것 같거든 이거 굳이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전차장 가자 이거는 이번에는 제가 원래 방어 위주로 많이 가는데 이번에 방어 안 가겠습니다 뚫어 그냥 뚫어버릴 거야 케원 가고 이제 약간 좀 애매한 구형 전차를 몸통으로 세워버리고 뒤에서 이제 케원이 화력전을 하는 거지 항공기 아 잠깐만 항공기 이거 한대는 있어야 되지 않나 견제용으로 아닌가 이 정도 해두면 적 공군 안 오겠지 적도 공군이 있어가지고 브란스한테 일단 가보겠습니다 K1 전차장 그냥 전격전 할께요 올라가면서 대당 위치로 전진 중 이거 아마 잠깐만 앞에 있을텐데 조심해요 속도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K1 전차는 난리 많아서 들어 OK 뒤로 빼면서 좋아 와 여기도 많은데 근데 자리는 우리가 죽긴 한데 와 잘 쏜다 잘하고 있어 안돼 K1 안보응치야돼 아 아 대기중입니다 엇박치네 아 야 간다 좀 지내 그냥 저거 저 말입니까 뭐야 못 잡았어? 허니골? 체크리스트 준비 완료 제가 할 일이라도 야 그냥 달려 앞으로 달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포밖에 없어 어차피 말씀만 하십쇼 아 천마 하나 더 있네요 응 전차 소들 좋아 아 근데 전차가 많기네 북한군이 제가 할 일이라도 그렇지 천마 1.4 좋구요 이러면 이제 포들이 무광비상태거든 그냥 쓰러워 다운돼 뭐지 귀여운 친구들은 대상 위치로 전진중 끝났어? 야 이건 무슨 뭐 이렇게 험하냐 하하 야 너무 너무 험한데 자 일단 완승이 됐구요 아 됐고 문제는 지금부터야 이게 지금 일단은 막아냈습니다만 아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건 특수 오브텔 이 서울 쪽에 에 좀 더 증원권 넣어주고 이게 철원도 지금 불안하지 않나 이거 속초 병력이랑 평강 쪽 부대 이거 재정비에서 내려오면 힘들 것 같은데 에이브라함스 입고 가야되나 기갑대대 기갑대대 기갑을 하나 뒤로 빼야될 것 같죠 서울 쪽이 이거 아마 공격 당할 것 같은데 지금 위에도 내려오고 있고 아 이거 참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포병중대 군수 포급 포병을 잠깐만 넣어줄까 아 아니면 이 턴을 넘기고 점수를 세이브할까 전차제대 와 여기도 문젠데 이쪽도 지금 대구 방면도 불안하고 으 화력지원중대 비원중대 공병대대 특수비행연대 아 전차도 무척하다 이거 좀 포병중대를 할 수 없다 이거 좀 끌어다 써야겠다 이거 대구 쪽 넣어주고 이거 왠지 이렇게 안하면 좀 지금 위험할 것 같아서 항모 공원들은 이제 서울 쪽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철원 쪽에 넣어주고 된 것 같습니다. 됐다. 해보자 자, 서울 쪽 다시 와버렸고 철원 쪽도 지금 공격받고 있고요 어... 자, 이거 와, 약간 문젠데? 철마호가 겁나 많아 이 철마호가 50대인데 거의 이거 어떻게 다 잡냐? 이 북한이 또 대공 준대가 많아가지고 중기갑, 군수 기갑인데 이거 방어 잘못하면 다 죽겠는데 애들? 대공? 아, 대공을 뽑아서 배치를 해둘걸 중대 하나들, 대대인가? 아이고, 이거 너무 잘못하면 얻어맞겠다 철마호가 너무 많아요, 철마호가 거의 뭐 지금 철마호가 파티 버리게 생겼는데 아, 뒤쪽 빼놓고 보호병이 없어 그리고 보호병이 있었으면 건물에 시가전하면 잘 버티는데 하필 또 보호병이 없네 KF-16으로 일단 전차를 다 숨겨둬야겠죠, 숨겨두고 아이고, 여기를 어떻게 박지 보통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 해봤는데 해봤는데 아, 이거 잘못하면 전차 닳고 똥망할 것 같아가지고 아, 좀 불안하네요 어, 많이 불안해 사정거리 사정거리 일단 KF-16 좀 배치를 해보자 해보고 정차를 일단 하나 이쪽에 센터에 두고 갑시다 가보자, 이거 북한군을 어떻게 더 막아야돼 포인트 보이면 이거 대전차 관련해가지고도 토우도 배치해주고 토우가 근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쟤네 물량으로 보면 뚫릴 것 같거든 이거? 강 뚫릴 것 같은데 공군도 여기 더 있어야 되고 지상 지상 명중률 50% 토우도 배치하자 안되겠다 혹시 몰라 더 많이 배치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그 ATL도 배치하고 무섭다 무섭다 천만 50대가 오는 기분이야 아 그리고 또 뽑아야되는데 35 35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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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중입니다 일로 다는 것 같죠 지금 이동 준비 완료 이동 준비 완료 아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와 와 저 대놓고 있네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저 말입니까 어메 어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상 대기중입니다 기동중입니다 와 자 천만 맞고 있거든요 저 천만 저 천만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전쟁기지 못방 삼으면서 저 천만 이동 준비 완료 이동 준비 완료 기동 중입니다 와 천만 개많아 진짜 대기중입니다 네, 뒤로 빼주면서 어떻게든 좀 깔까먹고요. 진짜 더 와야돼, 이거. 대기중입니다. 오케이, 옆구리 쳐주고. 이끌던지 따르던지 아니면 내 길에서 비켜! 그래, 잡았다. 이끌던지 따르던지 아니면 내 길에서 비켜! 자, 뒤에 번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군 투입을 지금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아니, 또 버러지들? 이끌던지 따르던지 아니면 내 길에서 비켜! 건물에 붙었고요. 오, 야, 근접 근접. 자, 하편부터 잡고. 그렇지, 나이스. 자, 뒤로 살짝 빼주면서 와리가리. 지금 말 잡았어, 말 잡았어. 처마가 엄청 왔는데. 잘 싸웠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만족할 정도로. 아주 좋았어. 제가 할 일이라도. 어마어마어마어마. 이거 너무 대놓고 가면 안 돼. 뒤로 빼, 뒤로 빼. 아니면 내 길에서 비켜! 정상 소대! 어허, 잘 버틴다. 좋았어. 이러면 케온이 쏴주면 되니까. 제가 할 일이라도. 기동중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무빙 치고. 전탄 소대! 오케이, 전차 몸빵해주고. 전탄 소대! 와, 좋아, 좋아. 제가 할 일이라도. 얘네 겁나 많아, 진짜. 계속아, 지금. 전차가. 이끌 전시, 따르던시. 계속 빼주고. 그 다음에 케이원이 쏴주고. 박살내버리자고. 좋아요, 지금. 나이스 샷. 어? 이동 준비 완료. 참마, 또 있네? 그렇지. 잡았고. 다 잡았나? 혹시 몰라, 일단 공군 더 뽑아주고요. 이게 돌텐데.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자리 잡읍시다. 돌 수도 있으니까. 대당 위치로 전진 중. 살짝 빼가지고. 오른쪽은 기다리자, 이거. 사기가 이제 268점밖에 안 남았거든요. 소소 빨리 돌려볼게요. 제발. 막아내야 돼. 이걸 막아내야 소를 이제. 사수할 수 있단 말이야. 보자, 안 오나요? 와야 되는데? 어어, 느림드림. 하늘은 우리 것이다. 말씀만 하십쇼. 이거 왜 못 잡지? 숲에 가려서 그런가? 탑승을 활용합니다. 캬원, 힘내. 캬원, 캬원아. 여기 있습니다. 캬원아, 힘내야 돼, 지금. 잡아내야 돼, 잡아내야 돼. 1대1 정면 싸움이야, 정면 싸움. 지시사항 있습니까? 옆으로 달려가는 중. 흐으... 말씀만 하십쇼. 야 시야가 좀 사기긴 하네. 안 보여가지고... 오케이, 옆구리. 여기 있었거든. 아, 나 진짜... 그참 징글징글 하시는구나. 대장 위치로 전진 중 숲에 숨을 써야겠다 그냥 오는 거 찾게 됐어 이겼어 휴 자 이렇게 잡으면서 또다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처음 마우고 진짜 겁나 많았는데 막았어 막았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와우 보호병이 없어가지고 더 불안해 있거든 하아 됐어 그래 해냈어 해냈어 자 그렇게 되면 보자 서울 쪽 다시 보내야겠죠 공군 이거 왜 내려왔지 다시 오래 보내주고 30점 오케이 포인트 더 얻었구요 영덕 이렇게 되면 완전 얘네 졌나 아니 아직 방식화가 안돼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지상군 아 근데 이게 전차부대가 더 못넣네 포병 중대 포병 중대 아 뭐 이런 거 좋긴 한데 강습대대 포넷 음 약간 좀 헤매스하네 아 아니면 헬콥터 중대를 잠깐만 이게 지금 이쪽에 헬기 나와가지고 다 잡아도 되겠는데 아니면 공병 비행 화력 지원 중대 포 포병 중대 전차 전차들 남아있고 이쪽도 좀 불안하지 않나 포병 대전차 근접 정찰 비반동 포병 대대 공습 포병 헬기를 넣어버릴까 그냥 헬기를 넣자 그래서 이제 의창 쪽에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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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병을 끌고 와가지고 포병 잠깐만 대공도 좋긴 한데 음 이거 못 넣냐 이거? 어? 포병 그렇지 넣어줘 깜짝이야 대공 정찰 천마어치원 이건 막을 수 있겠지? 자 이거 17턴 이제 다 먹어야 되니까 빨리 천원 쪽 뚫고 나가야 됩니다 속초까지 천원 쪽 천원 쪽